짜잔 여기는 배드민턴을 치면 두피에 열이 오르잖아요 우리 배드민턴 치고 나서 스트레스 딱 뿌리면 얼마나 열이 내려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? 출발! 땀 흘리는 두 남자! 너무 힘드셨죠? 제가 두 분의 열을 시켜드릴게요 열하시거라 와우! 엄청 시원하시죠? 너무 시원한데 이거? 많이 뿌린 거 아니에요? 너무 시원한데? 조금만 뿌려도 많이 뿌린 거 아니에요? 운동 후에 스트레스 딱을 한번 뿌려봤는데요 어떠셨어요? 너무 좋았어요 너무 시원해요 아 정말요? 우리 이번 여름은 스트레스 쏴!